ㄴ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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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죽어 언제 깨냐 도대체 뭔데 이거 완두쿵 감사합니다 뭐야 저 블리츠 와 나 한번 해도 되겠니? 아니 고치 뭔데 아 고치로 정글을 어떻게 먹냐고 그거 응 응 응 응 제발 아 난 맨날 정화같은거 나오던데 대체 뭐야 정화 뭐야 정화 뭐야 우와 으휴 너무해 쭈 천븐이 쓰러진 곳에서 사위발발 다위발발 좋아 흠 나 그렉 그렇지 그 잃 으흠 으흠 놓쳐라 아 하나도 안 놓치네 고수인데 안 돼 죽지마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안 닿네 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가 아닌 것 같은데 으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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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 음 아 아 아 아 제약이었어 뭐야 니코 CS 왜 저래? 뭐야 개꿀이잖아 이거 아님 말고 아씨 에반데 죽지마 제발 스톤 넣어줄거야? 텀만 믿고 간다 엑사이 궁 오 오 좋아 팝과 바텀의 대결 근데 우리 바텀이 좀 더 심각한 것 같은데 CS 자기가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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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갈 수가 없네 이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쩔쩔쩔 어 뭐야 카이사 뭐야 갑자기 우와 이걸 플래시로 넘어와서 막타를 치네 우와 대박 이 칼날에 쓰러진 침략자가 몇명인지 이 습도 봐 이 칼날에 쓰러져서 막타를 치러 가고싶어놓으러 가주 이 칼날에 쓰러져서 막타는 그런지 DMZ 넣어놨거든, 입 먹으라고 형, 강탄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, 합타로 써야 돼 그래서 뺏기면 어떡할라 그래 탑은 누가 막냐 못 맞겠다, 저거 뭐야 설마 체력 회복으로 산다고? 꼼퀴주러 오나? 어, 바텀 이기는데 이제? 뭐야 이때 이기는데?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, 그 지나가죠? 전용 뭔데 이거 전용 뭔데 우리 팀 뭔데 왜 갑자기 이겨 그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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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우리 팀이 이기는 거 오늘 처음 본 거 같아 이게 왜 이렇게 세냐 반응 안 되네 이거 이거 그치공 뭔데? 840이였어 봐 540이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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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뭐야 앨리스 왜 죽어 야 이거 스크린다미 궁을 안 뺏고 아 아 잘 못했다 이거 죽었잖아 아 음 게임이 불안해 오 잘해 우리 팀 파울 가자 아 내껀데 아 아 응 응 응 응 아 너무 건방지는데? 건방지는데는 뭐야 설마 브리치군 왜 자꾸 뺐냐고 두이궁 뺐자 차라리 에이 ㄷㄷ 아 내 미니언 아 내 미니언 아 뭐야 아 4대 5대 4대 5대 4대 5대 4대 5대 아 죽었어 어 잡았다 너무하네 진짜 아니 게임이 나랑 상관없이 끝나 그냥 아 짜증나네